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 기자입니다 마침내 방탄단 B의 포스터가 전국 3천개의 커피 매장에 갑자기 걸리기 시작하였다는 긴급 속보가 자료여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많은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으로서 RMG&B 전국 등 방탄 멤버들이 육군훈련소와 신병기능대에 들어가지 벌써 17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탄단 B의 포스터가 전국의 커피 매장에 걸리기 시작하였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2월 27일 컴포즈커피는 전국 곳곳에 있는 3천여개의 매장에 방탄단 B의 대형 포스터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탄단 B가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컴포즈커피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전국 매장에 등장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BTS 팬들이 전국 컴포즈커피 매장에 걸리기 시작한 B의 포스터를 SNS에 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